으 그 시간이 얼마로 제약되어 있냐 어 그런거 없지 틀지 들어가면 그럼 제약이 없어 울트라 치 들어가면 제약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옆에 따라온 아저씨랑 내용도 물어서 비싸대 어 무조건 비싸대 아 아 그 비싸다니 난 그 그걸 모르겠어 어딜 봐서 비싸다고 하는건지를 그거를 얻다가 기준을 두고 비싸다는 거야 으 으 으 으 으 나는 그런 양반들 내가 어 열심히 연금 내주고 있는데 어 으 영금 넣으신 parar 아까워 해본 적이 없는데 으 으 으 이리가 나갔는데 이게 앞에 이렇게 빡빡하냐 아 으 으 으 으 아 호텔의 옵션 들어간 참 썬러프도 좋고 스페어 천장도 좋은게 들어가네 청정 크리에 대장대가 확실히 비싸 비싼게 좋았죠 같은 쏘라 탈에도 수나타가 몇 년식의 11년식 초기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잘 만들었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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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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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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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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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때 실실 쪼개가면서 일하면 안돼. 긴장해야 되고 화재나면 끝나는거에요. 차는 이럴때 실실 쪼개가 되어있는거에요. 이럴때 실실 쪼개가 되어있는거에요. 잡아줘요. 이럴때 실실 쪼개가 되어있는거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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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즈는 상시는 썬루프에 묶어주고 ACC는 시가라이트도 묶어주고 썬루프. 얘보다 낮은 항시전원이 없어. 썬루프도 묶어주고 이럴때 실실 쪼개가 되어있는거에요. 유역카메라 유역카메라 이때도 이거 뜯기실랄거에요. 고무에다 놓는게 아니라 아무리 쳐 때려도 빠지지않게. 스포츠 사이로 넣어버리면 되고 리역카메라 유역카메라 소늘가 도착하니 30일 후에 관련해 주세요. 30일 후에 치화 받았거든요. 역할이bren 위도 천장도 핀이 있네. 잘 봐봐 이거 쑤셔박아 놓는게 아니라 알려줘도 똑같이 이렇게 실수하거나 실수하거나 대충 하면은 그건 진짜 짐승이야 짐승 군대에서도 쳐맞는 애들 보면 이유가 있다니까 어리바리하면 쳐맞는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묶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줘 꽉 낑게 나오면은 잡소리 안나와 어설프게 깽돌아니까 잡소리 나는거지 아무리 내리까도 쭉 떨어지지 말아야 돼 아무리 내리까도 쭉 떨어지지 말아야 돼 마무리 지고 이제 최종단계에서 이제 쎈 뒤에꺼 뒤에꺼 좀 올려줄래 두칸만 올려줘요 두칸만 올려줘요 두칸만 올려줘요 두칸만 Robin 진짜 라이터로 안 붙으면 한 칸만 내려 지져 지지라고 라이터로 안 붙어 그거 좀 붙잡아 줄래 어 붙잡아 줘 힘들면 하지마 어렵게 힘들면 하지마 귀찮으면 하지 말라고 여기 위에는 지금 썬팅이 되어있어요 벗겨져서 안붙는다고 들떠있잖아 두번째 칸으로 내린거야 세번째 칸으로 내린거나 마찬가지지 안 붙잖아 이거 썬팅이 벗겨져서 들떠있어 여기다가 이제 클릭좀 줘봐요 클릭 클릭좀 줘봐 완벽하게 붙여버리게 앞에는 안해 앞에도 붙여야지 얇은 쪽 뚜껑과 얇은 쪽 있으면 얇은 쪽으로 해서 도로 빠지겠지 거꾸로 나아갈 방향에서 반대로 각을 각 잡고 한번에 딱 붙여버려 이 방향을 밀려나려고 하니까 이쪽에다 붙이는거야 좌측에다가 이쪽에다가 밀려나가는 때문에 도로 밀려나가 버린다 그럼 두번 일을 하게 되어버려 한번에 끝내야 돼 이 일은 앞에다도 좀 줄래 앞에다가도 좀 줄래 한번에 딱 가야겠네 한번에 딱 가야겠네 한번에 딱 가야겠네 줌은 터치로 하라니까 땡기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터치하면 넘어가요 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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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야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하는거라니까 쓸 줄 몰라 붙잡아 이렇게 막힌거 막힌 타입은 상관없어 막힌 타입으로 이렇게 작업할때 인사이드로 테이프 감는거보다 요거 쓰니까 더 좋네 모양도 나오고 자세가 나온다 테이프 감는거보다 이게 더 나아 자세 나오잖아 자세 자세 30 이하로 2기하로 좀 갖고 올까 카드죠 5대2기하로 좀 재밌게 해결하려고 3기하로 좀 더 나아 7기하로 좀 50기하로 좀 봉사하기 15기하로 좀 더 나아 50기하로 좀 더 나아 줄래 감사합니다.